자, 그럼 이제 우리는 main.js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여기, sanitize.html 어떻게 쓰면 되는가에 대한 이 사례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걸 copy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즉, sanitize.html require를 하게 되면 node.js는 여기 있는 node.modules라는 약속된 디렉토리 안에서 sanitize.html을 찾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듈에다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sanitize.html 하고 dirty 라고 하면 dirty 했던 html이 clean해진다 라는 뜻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sanitize.html을 우리 그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디스크립션, 본문이 디스크립션이잖아요 우리는 자, 여기서 누구를 sanitize 하면 되나요? 여기 있는 description 그리고 title을 sanitiz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var sanitized title은 title title sanitize.html title 이렇게 var sanitized description 은 sanitize.html 이런 식으로 별도의 변수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어떤 변수가 살균이 되었는지, 소독이 되었는지를 변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copy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title에도 넣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넣고 description은 또 이걸 넣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빠트린 데가 여기가 있네요 또 여기도 넣어버릴게요 아주 엄격한 코드는 아니에요 뭐 몇 가지 버그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 응용이니까 라고 변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생성을 해볼까요? 음 dirty html 이라고 하고요 this is dirty 그리고 여기다가 script alert me long script 이렇게 코드를 넣었고요 여기서 끝에는 구분하기 위해서 end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ubmit을 하면 저장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this is dirty end 이렇게 됐습니다 page view 소스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this is end 우리가 저장된 파일을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분명히 script 태그가 있음에도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중간에 있는 부분을 아예 그냥 강력하게 살균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sanitize html은 태그가 있으면 script 태그와 같이 아주 예민한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를 살균해 버려요 예민하지 않은 태그를 우리가 달고 싶다 예를 들면 제목 태그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submit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page view 소스를 하면 자, 우리가 h1 태그가 들어갔는데 h1 태그를 쳐버려요 하지만 script 태그와는 다르게 내용은 살려주죠 즉 태그는 없애버리지만 내용은 살려주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h1 태그를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쭉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거 이해하는데 allowed tags 태그를 허용한다 어떤 태그들을 허용하겠다 이런 거죠 sanitize 함수를 호출할 때 두 번째 인자로 객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comma allowed tag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h1 태그를 나는 허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하고 reload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h1 태그는 허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직접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는 간단하게 옵션만 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sanitize html 이라는 것을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들어오는 정보와 나가는 정보를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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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